히힛 아쉽고듬어 저는 피클이 너무 좋아요 아쉽고듬도듬도 많이 먹어서 저는 피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짜장면부터 비벼 볼게요 그럼 비벼 볼게요 그럼 비벼 볼게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면을 먹으면 좋아요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 I I I I I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우유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꾸덕꾸덕 다음번에 고추냉이 고추가먹고 그치고먹고 싶어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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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손으로 썼어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초콜릿 오돌뼈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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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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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흐흐흐흐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오징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땾 너무 맛있어 치퍼내줄 2. 2. 3. 4. 4. 5. 5. 6. 10. 10. 너무 맛있다. 랩랩 꾸덕꾸덕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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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불러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